Q. 김우라가 선팔을 출전합니다. 볼피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빛지가 상당히 많이 젖어있거든요 네 그렇죠. 공원에서의 싸움이 매우 흥미롭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빼놓고 직접 우리가 해서 슈팅 네 굳이 하나 이렇게 첫 번째 슈팅을 쏴봅니다 일본 대표팀에서 다 출중한 무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만 네 자 좋아요 네 이선체투 오른발쪽으로 슛 아 통골 낮게 고사나입니다 네 김진용 백페이스 자 중간에 박성호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머리를 노려야죠 네 아케트라입니다 바운드된 볼 destruction 다 사모어 아 또 사모… 자illion приг Tribe itions 네 웡체임성 네 수위 받고 흐른 볼 74년생이니까 거의 젊은 감독이죠 28살의 smelling 네 네 네 앞쪽으로 몰고 숄 네 빨리 올리브 dismissed 네 그같이 조금 위압적이라 하니 위압적일 수 있는 오늘 경희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점으로 경쟁 네 학담대 채우툴를 합니다 이성힘투어오 응 저 Oder 침팀 플레이식 자 일단 골론 비었고요 다시 한번 두명상에서 크로스 올랍니다. 두명골키퍼 잡아냅니다. 아직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잘 잡아냈구요. 심광훈 사모아 짧게 마지막에 대체패스로 오른쪽으로 인명주 올라갑니다. 사모아 다시 골 잡았습니다. 그러나 후지야라 돌려세우는군요. 상당히 덕지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만 높이가 맞지 않았구요. 서스피스를 조심해야죠. 핸도 높이 갑니다. 골키퍼 직접 골처리 상대수비 앞에 두고 심광훈 짧게 다시 돌려봤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아 이게 골드를 넘어갑니다. 네 박성호의 먼저 헤딩슈팅 아 정말 아쉬워하는데 상대패스를 잘 보여주고 있기때문에 네요. 아 좋아요. 네 오른쪽으로 네 아사모아. 아사모아. 아 아 사모아. 네. 아사모아. 아, 무의로 끝나네요. 야, 글쎄요. 도란참터슈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 어디든지 상대 역속부터 끌어내야죠. 자, 도란 선수 페널티킥, 실주 자, 콩고 선수는 옐로 카드 자, 짧게 연결 빛냐가 내려왔는데요. 아, 볼 차단했구요. 자, 좋아요! 자, 앞쪽으로 킬퇴 네, 박성호 두 명 수립 내려왔습니다. 박성호가 만들 줄 몰라갑니다. 자, 앞쪽으로 빠르게 들어와서, 박성호 네, 박성호의 패스. 아, 좋았어요. 속봉의 어떤 그 효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정볼 김진영의 슈팅. 상대수비수들이 좀 긴장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1대1 상황이... 아, 유명수 좋아요. 자, 좋았어요. 골! 자, 돌아갑니다. 1대0 앞서갔어요. 자, 김민영 선수가 자, 드디어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상 이명수 선수가 개인플레이로 완전히 만들어줬구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김진영 선수. 아주 화끈한 선제골이 나옵니다. 선제골입니다. 전반 공유 쟁점의 선제골. 이 골로 전반전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후반전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드라마틱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또 대안이 없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길게 빼냅니다. 자, 전의 연결이 되었구요. 네. 일단은 전화 지켜줘야죠. 한 번에 제쳐주면 안됩니다. 히어라이킴. 후, 문절면. 위험했습니다. 오, 픽합니다. 문절면 세 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초란, 네. , 마크 굶설이 됐고, 다시 꼬도 픽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아삼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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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ię철 아삼모아 블 rare American Bull М6 더łum 송 Better Subb 아 아 나가래 아 아 a a a a a a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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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ня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데요 네 이명주 선수 오늘 좋구요 아 아 뒤에서 잡아 당겼어요 네 아 아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나요 아 아 아 아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리고 그전 상황에서 네 이거는 아 잡아당겼거든요 오히려 파울을 불고 페널티킥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감방 오사카가 쫓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사무아! 자, 반성들이 모두 일어나 그립 박수를 하고 있고요. 한 번만의 연료카드를 방수하면서 으쾌는 거 맞추는 게 생깁니다. 네넹하성루와 이 정도는 세기골이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주의팀 아주 멋지게 터지는군요 상승세를 타고 있던 흐름에 완벽한 강점을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골채에서 다시점 델짓합니다 고무에 들어갑니다 네 왼쪽 테빵의 아상구와 아홉 구멍도 들어왔구요 후리얼 빼놓고 승돌합니다 사나이소 다시 연결시켜 승돌 승돌합니다 자 조금 몰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성 저로 주어는 패스 자 네 네 호차가 와서 태클에 차단이 됐어요 네 조회수 왼쪽 자 신중환이 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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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왔습니다 헌개첨 헌개첨 네 아 지금 나갔어요 네 네 시간 거의 다 흘러갔고 네 네 네 네 네 네 조회 cumpl Ricci 총련 승기 네 네 모르컥